쌍용자동차는 28일 여름휴가철을 맞아 고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하계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계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는 쌍용자동차 전차종 대형 상용차 제외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군부터 31일까지 3일간 9시에서 17일시 전국 주요 고속도로 행선 화성 서해안, 여주 영동, 주강병부 휴게소 3곳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행사 기간 동안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에어컨 및 타이어 점검은 물론 와이퍼 블레이드, 펄브류 등 소모성 폭풍 무상교환과 냉각수,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 등 오일류 보충 서비스를 비롯해 쾌적한 운행을 위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며 방문점검 고객에게는 소정의 사은품 한정 수량을 제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